알만한 사람끼리 이 정도 거짓말에 속아주는 게 아닌가요 퇴해 그깟 멍청이 뭐든 해봐요 우리 생각할 결은 쫓아주지 마요 설탕이 필요해 난 몸에 나쁜 게 좀 필요해 뜨뜨미지근한 건 그만해 막 솔직하겠다고 그게 뭐라고 I need some sugar I need something fake 진심이란 게 뭐야 난 상관하네 둘 다 알잖아 꼭 끝날 텐데 짓기 전에 날 부디 한껏 녹여줘 그깟 supplement은 그 주인공이 있다면 회사일인에 보내줬어요 그깟 어렵지 않은 시장에 주제한 금연이 없지만 그깟 suiv이 그냥 이건 무슨 소리가 되어 있어서 일하지만 자존심을 말 universiticendo 그깟을 만날 때 ?